댓글, 리사 몸매처럼 되려면. 성격을 땡사임 언니들한테 애교도 많은데 선 넘지도 않아서 사랑받는거 눈에 공인유어케 미워해. 너무 이쁘고 몸매도 대박인데 성격이 더. 리사 데뷔 전부터 몸보면 경타고난 마루밈 춤도 많이 추니까 몸매가 탄탄하게 예쁨 딱 내가 원하는 몸매 유유유. 타팬이지만 리사 너무 좋음. 어깨도 완전 직각 어깨라서 옷발도 잘 받던데 유유유. 나의 페나자 짧게 많음. 진짜 바빈형 저때 스트라이프 때 몸매 진짜 제일 지렸다. 모바일로 남긴 댓글 말랐는데 탄탄하고 그 와중에 골반까지 있다. 춤을 진짜 졸라. 조카조카 잘 추고 몸매 진짜 이쁘고 조카 귀여움 유유유유. 미테피우 잘떡. 진짜 동양판 빅토리아 시크릿 엔젤 같음. 늘 신탄탄하고 골반 있는 몸에 이국적이고 예쁜 얼굴이니까 근데 엔젤치곤 키가 작아서 동양판이라는 말을 붙여야 할 듯. 젤리샤 유유유유유 라리샤 특히는 언니들한테 일단 뽀뽀하고 보기 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까. 내 최혜리샤 하트 대벤전에 찍은 안무영상 보고 리샤 단박에 입덕함. 참. 불핀이들 무대 위에 선수 엑스웨기인데 무대 밖에 선 그냥 얘기들이라고 유유유유. 팔다리 짧고 평균적인 동향인 몸으론 어떤 노력을 해도 가질 수 없는 몸. 노오려 그래서 날씬해지고 체중 뺄 수는 있다만 노력해서 팔등 신들고 팔다리 길어질 수는 없지. 방금 생각났는데 약간 동양판 빅토리아 시크릿이 있다면 그 모델들이 딱 리사 정도 못매지 않을까 싶은 꽉꽉 바디는 당연하고 이모 굽이나 얼굴도 빅시 엔젤 생각났음. 난 불핀에서 리사가 제일 연예인 같음. 보해. 보 Nerис 보 tracking 보컬 보컬 보컬